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가진이구나 어쩜 이렇게 귀한 아이를 엄마는 맛있어? 우리 오늘 라면 한번 끓여먹을까?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짜잔 라면 있지? 왜 뚜껑에 먹어야 맛있어? 뚜껑 하란데 어떡해? 오케이, 가위바위보 하자고 한 판에 끝내, 뒷말하지 말자고 당연하다고! 가위바위보! 에이씨! 하하하하 자아 하아 자 맛있어? 이렇게 맛있을 수가 하하하하 그럴게 하하하하 이승!